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추가 위성도발 예고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와 외교가 해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군사정차위성 추가발사계획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새해 국방과업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생산 확대 토대 구축, 해군의 수중, 수상전력 재고, 무인항공공업과 탐지전자전부문 새로운 장비 개발, 군사정차위성 세계 추가발사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노선에 대해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딴 도발 속에서도 대화를 문제로 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여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제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국격과 지위에서 우위에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국제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반면에 북한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전기와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빈곤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밝히며 북한이 사실상 국격과 지위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가 동적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귀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제현실을 숨기는 과장된 발언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있던 날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엑스에 불빛이 환한 한국과 칠흑같은 어둠뿐인 북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2023 억만장자지수 집계에서 순자산 2320억 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에 다시 오른 머스크는 이 사진에 낮과 밤의 차이란 제목을 달면서 미친 아이디어 한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나눠 70년 뒤의 모습을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계로 70년 동안 달라진 남북한의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과 북한의 달라진 국제위상은 여러 국제통계로도 쉽게 확인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기준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지만 한국은 인구 100%가 전기를 24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 남북주요통계지표에서도 북한의 발전전력량은 2022년 기준 264억 킬로와트시로 5944억 킬로와트시인 한국과 22.5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UN은 또 지난해 발표한 연례 2023 세계식량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2020-2022년 사이 영양부족 인구는 1180만 명으로 2004년에서 2006년 기간 기록된 830만 명보다 35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연설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민생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용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한국통계청의 2023 남북주요통계지표를 보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한국의 60분의 1, 1인당 국민총소득 GNI도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역총액 역시 2022년 기준 북한은 15.9억 달러로 1조 4,15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과 무려 890배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 같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 등 국제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한국은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중 하나로 매년 UN무대에서 결의안 채택 등으로 재탄을 받고 있습니다. 귀해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고도화 및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 등 대외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표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1일 북한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동족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전쟁과 한국 점령을 위협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또 민생과 경제가 파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 어떠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더라도 북한이 한반도에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이며 북한이 그릇된 길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남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으며 북한은 내년에도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31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관련 입장을 내고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나아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부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한 채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책임을 적반하장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발표는 권력 세습과 체제의 유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세습 독재 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삼축 체계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유탄 발사기인 F7 로켓 추진체를 분리해 자신들의 대전차 로켓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은 민간인에 대한 살상력을 높이는 하마스의 무기 개발에 어떤 도움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2단 샤론 캐틀러 적 무기수거부대 부사령관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사용 중인 북한 무기가 수만 개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샤론 캐틀러 부사령관은 이어 현재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자지구에서는 그런 종류의 무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하마스는 북한 유탄 발사기 F7을 해체해 추진체를 분리한 뒤 이 추진체를 대전차 로켓에 장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 전투 중인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원 샤이르 상사는 BOA에 이스라엘군 방위군이 북한 무기를 발견했으며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은 테러를 지원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스위스가 올해 외국 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104만 8천 달러 상당의 영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올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활동에 104만 8천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역대 최저인 152만 6천여 달러였는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1억 1,779만 달러의 1.3%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북한이 2020년 국경을 봉쇄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0년 4,188만 달러, 2021년 1,378만 달러, 2022년 233만 달러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유니세프, 홍콩위원회만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